저는 스님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정말 인생 후반부에 북을 만났습니다. 대성불교를 10년 하면서 인과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해왔는데 스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정도일 때 스님께서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수행이 잘 되면 집착하고 안 되면 화를 낸다고 그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지금도 잘 되면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안 되면 다운되는 느낌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도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 어느 날 굉장히 평소에 항상 듣던 스님 법문인데 그날따라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와 닿는 거예요. 너무 깊이 와 닿아서 그때 이제 앉아서 호흡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앉았는데 평소보다는 다른 집중 시간, 긴 시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방법, 어떤 기준이 생기나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다음에 또 한 이틀 바깥에 또 급한 볼일 보고 와서 또 하면은 그렇게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아 그렇구나 싶어서 또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할 때 또 되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수행 역시도 이제 되고 안 되고를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건 따라 변해간다는 위치 때문에 그런가라고 이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반복하는 것이 나이도 많지 지역적으로도 멀리 있지 이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스님에게 좀 질문 드려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수행은요. 우리가 결국은 잘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아까 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좋은 게 나타나면 집착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했던 이 방식으로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드는 대상을 보면 거기 집착하고 더 즐기고 싶고 오래 유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대상을 보면 화내고 막 적의가 일어나고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마음이 이제 그렇게 작동되는 게 일종의 우리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랜 세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도 좀 집착하지 않고 원치 않는 대상에서 화내지 않고 뭔가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른다는 거는 결국 마음의 구조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사실은 욕망이나 성냄으로 작동되는 게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지혜가 작용하고 자비도 작용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정신 놓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살인만 그런 게 아니고 수행이 항상 잘 되면은 뭐 수행이 정말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 상태에 따라 변화도 있고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자기 몸 상태 뭐 또 그날의 기분에 따라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이제 진폭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폭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잘 될 때하고 안 될 때가. 그런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진폭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웬만한 일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하고 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항상 마음을 이렇게 어느 현재에 머물면서 현재 일어나는 그 현재의 대상에 계속 머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제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과거나 미래 이런 것들은 좀 관념적인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실제 현상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음을 계속 두고 있다 보면 그 자체가 또 찰나 찰나 산매가 되는 게 있고요. 또 그런 현재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도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경험했다 싶으면 또 다른 계속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혜가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우리가 마음의 구조가 옛날에는 이제 욕망이나 성냄으로 달리던 것들이 이제는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자외심, 자비심을 기반으로 사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살님이 경전을 보는, 니까야를 보는 것도 우리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신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니까야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 둘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점점 그런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욕망과 성냄으로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되게 뭐 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래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망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기본값으로 세팅이 돼 버리면 아예 이제 그런 욕망이나 성냄 없이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계속 이 마음의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마음을 그렇게 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다지고 다져져서 나중에는 이제 욕망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성냄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마음 상태로 아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기억의 확립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이 세팅된 거는 기억입니다. 그거를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는 뭐 안목 기억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습관화 돼가지고 내가 신경을 안 써도 그렇게 작동되는 기억이 있어요. 보살이 뭐 걸어갈 때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이미 세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이 사과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도 이미 오랜 세월 해오던 그게 습관이 있으면 그대로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행은 멀리 보고 해야 돼요. 요즘 너무 이제 뭐 한 번만 뭘 하면 깨치고 뭐 이런 소리를 워낙 우리 이제 많이 듣다 보면 그런 걸로 이제 뭔가 한 번 탁 깨치면 뭔가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분의 마음 상태가 이미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정말 부처님 당시처럼 뭔가 마음이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만 듣고도 수다운이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아무나 다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돼.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일으켰던 번뇌나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면 대충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 사실은 괴로움에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이 법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 게을러지 않게 이제 뭐 방해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빨리 얻으려고 하는 거는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게 욕망으로 하는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바른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그거를 항상 체크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런 체크하는데 도움되는 게 경전 보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법무를 듣는 것도 도움되고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계속 살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거지 빨리 빠른 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내가 사는 행위를 가급적이면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거를 잘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많이 드렸는데 부총리께서 이제 팔정도에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제 바른 견해가 있고 그릇된 견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은 세속에서는 대부분 그릇된 견해에 좀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견 자기만의 견해 그런데 이게 이제 바른 견해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소위 말하는 프레임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되게 견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스타일, 방식, 틀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모르듯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견해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사실 스스로는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찰하고 뒤에 어떤 견해가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살피는 과정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는 빨리 얻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고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패턴인 거예요. 의식에. 이거를 이제 좋든 싫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평온한 마음으로 이걸 보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이거는 이제 새롭게 연습을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길을 폐쇄하고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지 뭔가 한순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뭔가 확 바뀌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경험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이러다 보면 또 원래도 다 돌아갑니다. 그거는 결코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이제 바른 길을 가면서 차근차근 마치 산에 올라갈 때 정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발끝을 보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은 정상에 두고 있더라도 목표는 정상에 두고 있더라도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